서산시는 SNS 채널을 통해 올해 12월 말까지 서산여행지 홍보활동을 펼칠 SNS 서포터즈 25명을 선발해 위촉하고 발대식을 가졌습니다. 서산 시민과 전국의 SNS 파워 유저 등 27명으로 구성된 SNS 서포터즈는 서산의 유명 관광지와 문화유적, 축제 등 특별한 여행 경험을 SNS 채널을 통해 홍보하게 됩니다. 서산 시민과 전국의 SNS 서포터즈 2라운드의 주요 성적이 있습니다. 서산 시민과 전국의 SNS 서포터즈 2라운드의 주요 성적이 있습니다.